성인 성격이 아니라... 태영아! 태영아! 태영아 여기... 정국아! 보고싶어 소리친거지? 어 보고싶어 Oh my 이들만 불러보 왜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두고 모든 걸 두고 모든 걸 두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또 무엇을 들어야 할지 Oh my 5시간 동안 소파에 누워있었어요 질척 질척 어? 아 연락... 연락 안 드렸는데 질척? 예? 연락 아직 안 드렸는데 누구셨어요? 아니 뭐 질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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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우리 아미분들 보는 거니까 아니 저기요 입냄새 나니까 빠져주실래요? 네 공기 정답 정화시키는데 저희가 너무 이게 바로 제가 아주 아끼는 커피 테이블입니다 아 예 아 저요? 아 감사합니다 당신 말고요 질척 질척 아 예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얼굴이 보고 싶잖아요 멤버들 못 보면 보고싶고 물론 한 몇 분 전에 계속 같이 있었긴 하지만 네 아 이제 그만 봐도 될 거 같아 우리 그래도 10초라도 떨어져 있으면은 그래 계속 보고싶고 계속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연락도 하고 연락 좀 하세요 그러니까 연락 좀 하세요 세형씨 왜 연락을 안 해요 세형씨는 저한테 용건 있을 때만 하세요 제가 방탄 방 한번 들어가고 왜 또 감성스러운 왜 아니요 이렇게 또 감동스러운 말을 하니까 응 눈물이 멈춰지실 않네요 응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나 무슨 소리 하는 너 여기 왜 이래 오늘 뭐 해서 술 마셨지 아무튼 여러분 술 마셨지 너 아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술 마셨잖아 예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니 미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제 아니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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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재형씨 진짜 진짜 진성이다 진짜 나 심취했나 봐야해 진성이다 내일로 부쳐서 나에서 아들 되게 피곤한 상태가 술에 금방 금방 추연도 하신데 제이 얼굴 색깔이 굉장히 변해요 지금 피곤이 어때요 어 굉장히 하태요 하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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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를 이렇게 아 네 좀 해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시고요 아 제가 슈퍼물로 하겠습니다 아 위험한 건 안돼요 이 앨범 이 앨범 아니 진짜 뭐 방탄소년단에 노래하는 건 아니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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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역대급 아 짠 진짜 식사 정말 예상은 그대로 갔어 아 너네 가야 그러면 아 우리 뭐가 있을까요 뭐 좀 봤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맛있게 갔는데 하하하하 여기 중앙에서 보았는데 아 정말 나를 취했네요 아 그래요? 아 정말 아 정말 자 우리 짠하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오 오 오 오 오 오 이번 거는 페이크 러브는 좀 처절한 아련인 것 같아요 처절한 아련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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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오 뭐 하겠는데, 지금? 뭐 하겠는데, 지금? 들어오세요, 지금, 빨리 이런 모습 많이 보고 안 되나요? 거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한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지민 씨, 들어가시라고 거기서 그러셔야 하는데 이 사람까지 가지 마세요 좋습니다, 진짜 잘 봤고요 저희 앨범 트랙리스트가 또 뜨지 않았습니까? 사실 아직 어떤 느낌... 또 음원을 받자마자 지민 씨가 화장실 샤워하면서 막 장난 아니었어요, 저 저희 뭐, 뮤비를 한 번 찍더라고요, 저녁에서 노래, 노래, 노래 틀고 샤워기 틀고 뮤비를 한 번 찍어야 해요, 네 그리고 한 번씩 앉아주세요, 이렇게 오늘 물새 많이 나오겠네 저는 한 번 좀 보여주시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, 아무... 자, 눈을 가려주시고요 아니지, 아니지 너는 벌써 가려? 아니죠, 너는 이제 포즈를 정할 거고요 제가 게임을 이번에 한 번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탄이 이쁘면 됐죠 뭐 슈가, 웬일로 그런 멘트는 당신이 하지 마세요 슈가 형 웬일로 형답냐 그리고 술이랑 궁합이 제일 잘 맞는 거 이 써메기랑 아, 저는 그냥 돼지고기가 짜인 것 같아요, 돼지고기 진짜 퍼크 참자, 먹자, 여기서 참자 난 진짜, 이제 확실히 맛있어 배달 서비스에요? 1등 1인자 24시간 배달에다가 뭐든지 다 돼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완벽합니다 대한민국 참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정말 자랑스럽고 너무나 뿌듯하고 이런 대단한...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람이란 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 그런 게 있어야 이 사람이 사람과 통화하고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자 자 1, 2, 3 2, 3 2, 3 2, 3 1, 2, 3 2, 4 3, 2, 3 2, 3 3, 4 4 렝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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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찢어지 그 당시 시세가 13만 매소 매소소 에스페 다시 생각났어 렝뚜 왜 열 그때 진짜 마음 아팠지 역시 다들 똑같았구나 냠뚜 항상 먹으러 가면 항상 거기서 자리 있어요 자기 자리요 마음 아픈 브로 채널 이동 또 자리요 내 다리는 어디 있어 브로 다들 진짜 재밌게 했나 보다 지금 내 브레벨 227브로 이게 바로 메밍하우스 너 손이 탈거 같은데요? 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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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올릴게요 올려 같이 붙어있네 사이온네 입술같다 뽀뽀 브로 아미를 향하세 왜 저러냐 진짜 오늘 와우 뒷남도 빡빡이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나 나 여기 나와서 좀 좋지 않은 걸 들었어 왜왜왜 아니 근데 진짜 진영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영이에요 형 취했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와버리네 아니 왜냐면 진영이 들었거든 저기서 들었어 나 또 기대했어 야 이거 되게 사람이 기대하잖아 이쪽으로 걸어 자꾸 두 마리라고 표정이 안 돼 하필 내가 유일하게 사이즈를 아는 사람의 그것더라고 뭔데? 뭔데 왜야? 야 이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오케이 하면 주가 형 사이즈 정확하죠 사이즈 정확하죠 내가 형이랑 똑같은 거 진짜